경남 거제지역 재가불교단체인 대우불교청년회가 힐링멘토 정목스님을 초청법사로 창립 38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정목스님은 변화는 삶의 새로운 창문이란 주제의 법문에서 새해 달라진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. 대우불교청년회 이용원 회장은 올 한해 포교 활성화를 통해 거제불교회관을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, 나눔과 봉사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법회에서는 신행 우수 회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장학금 전달식도 열렸습니다.